음악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온라인 예배 세미나 현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한 목사님들께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교회성장연구소 김대학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온라인 예배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예배 생중계 강의와 실습 그리고 예배 제작을 위한 필요 장비 등을 소개했습니다